셋째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멋진 밤입니다. 비가 안 오게 더 멋집니다. 비가 안 오게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섬기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밤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을 온전한 계획을 멋진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형제들이여 최고의 여친을 준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매들이여 최고의 남친을 준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로 생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름다운 부부 생활, 연애 생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풉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과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미 개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스크린으로 연결된 우리 광주지구 기독관으로 됩니다 우리 저 자매들 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흔들어가지고 샬롬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멋진 속에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얼마나 놀랍게 빚어오셨고 또 만들어 오셨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어제 특별히 영적인 생일을 맞이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이미 믿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생을 하곤 했을 때 동물들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우리 얼룩마리 새끼를 낳는데 쑥 나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삐쩍삐쩍하더니 걷기 시작해요 얼마 안 있더니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거는 나오고 나서도 1년 내내 행행돼요 제가 이번에도 제 손자 보러 갔었는데요 이제 한 살 반이에요 근데 잠깐 가가지고 이제 딸 부부랑 같이 잠깐 어디를 가는데 밴을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가기 싫다고 그 카씨에서 나오겠다고 앵양거리는데 대화가 안 돼요 계속 한강 오는데 우리가 완전히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야 진짜 너는 우리 쪽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사위 보고 우리 자네 쪽이 조금 고집이 세나? 제가 그랬는데 진짜 1년 반이 됐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1년 반만 그런 게 아니죠 제 아이 중3인데 늦둥이 중3짜리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해도 지 멋대로 하고 아무리 길게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굉장히 단답형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았는지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5년에서 20년이 돼야지 여러분 지금 성인이 됐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기를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기 와가지고 딴짓하지 말게 해달라고 사실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성인이 되는 게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탄생돼가지고 스스로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 갔을 때 그리스의 델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 신전이 있던 곳인데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델포이에 그 신전에 옛날에 지금은 없습니다 신전 앞에 딱 써져 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장 한 말입니다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탈레스의 말을 갖다가 옮기면서 왜 거기에 담긴 금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신전을 들어가기 전에 네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참다운 지식 참다운 인간됨을 찾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뭐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능력이기도 하지만 인격체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인격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리더십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호와에게 여호수와에게 그 성령으로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께 임하였으니 여호수와를 죄송합니다 여호수와를 갖다가 축복하고 다음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와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적인 재능을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요 부살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신이 임하셔서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부살렘이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그 제주를 갖다가 성막을 만드는 제주를 갖다가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거기서 그 출애국계 35장 정도 가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 교사들이 섰습니다 꿈을 나눴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지금 장난감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꿈을 갖는 걸 보면서 봤는데 가리킬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리더를 세우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소한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소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몽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통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대민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중에 이게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걸 가지고 염려하기보다는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거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걸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되냐면 여호화를 악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를 악망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악망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지만 원래 그 의미가요 히브리어범은 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 여호를 카바해라 카바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신뢰 속에서 안식한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자세로 합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안식할 수가 있어야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뭡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 영적인 탄생을 하게 하시고 그 탄생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탄생을 우리를 도우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여와를 악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시지만 어제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영접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시지만 우리를 로봇을 하든가 좀비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밤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 앞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이거는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신비하다는 게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간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의 범 트랜산던스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랑 완전히 구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면에 뭐해 돼 있습니까? 우리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에메넌스라고 하는 이 임재 그 다음에 함께하는 임재성이라는 게 강조가 돼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초월하면서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가까운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더 초점을 두느냐 이쪽에 초점을 따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함에 초점을 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다 우리 인간이랑 너무나 다르다 인간이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겸손함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어느 때 특별히 느낍니까? 놀라운 죄 사실은 우리가 어제 저기에 폭풍이 왔었습니다 고은이가 왔지만 영동 지역 그리고 태백산맥에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좀 부슬부슬 왔지만 저쪽 편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바람 그 엄청난 빛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고 제가 설교를 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도 나오겠죠 뭡니까? 사람이 꼼짝 못하는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느끼는 그런 거 있죠 이 자연의 엄청난 자연재해를 그냥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런 신비함 근데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신비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계속 우리가 보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대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극과 극이에요 신비함이냐 아니면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거냐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삶 신앙 생활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줄이 팽팽해야지만 바이올린 소리가 나죠 줄이 팽팽해야지만 연주가 가능합니다 마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동시에 주면서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너무나 쉽게 하고 교만 떨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알고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것인가 보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두 개의 긴장감 속에 산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요 가장 잘 표현한 사람들이 지금 현대 영성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두 개와 두 분의 극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신비를 주장하시는 그런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는 바로 유진 피터슨 같은 분입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요 신비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뭐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셨었어요 목회를 하셨는데도 교회를 하시면서 29년을 합니다 교회를 한 교회를 29년을 하는데도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예배 외에는 아무 프로그램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죠 교육하시죠 행정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갖다가 이걸 삼각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변을 봅니다 이 세 변을 보면서 바로 설교, 교육, 행정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세 각이 없으면 이 모서리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 모서리가 뭐냐 이분은 항상 얘기할 때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지도력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비함 속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얘기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온전히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게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진 피로슨 하나님의 초월삼, 신비함을 강조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또 영성으로 유명한 분이죠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생활이 뭡니까? 유진 피터슨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세상을 경영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소가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소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영성 훈련의 기본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닮아가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별게 다 있죠 몸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별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다 의지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떡합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은 VIM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V, 비전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져라 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 속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라 분명히 예수 그리소를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비전을 가져라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인텐션의 약자입니다 인텐션, 바로 의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나가라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은 뭐냐면 method,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제자 훈련의 방법을 쫓아가져라 사실은요,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게 우리 시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은 바로 뭐예요? 신비함이 약간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약간 좀 약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의지를 들여 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바로 따른다면 행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이 변해야 되고 행동의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뭐냐면 지식의 제자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노력한지 예수 그리소의 지성의 탁월성을 갖다 본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철저하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라고 연습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페이퍼 하나를 쓰는데 논문을 15페이지짜리를 쓰는데 그 15페이지짜리를 언제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그걸 쓰기 위해서 2년을 쓰면서 65번을 고쳤어요 그게 바로 달러스 윌라드예요 근데 이분은 딱 떠오르면서 제일 제가 음악하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베토벤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모차르트같이 천재가 아니에요 모차르트는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악보에다 착착착착 그려냈어요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음악에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4살 때부터 패면서 가르쳤어요 음악에 재주를 받으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그걸 불만을 세웠지만 나중에 빈에 가서 모차르트도 만나고 하이듬도 만나면서 베토벤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베토벤을 왜 좋았냐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요 모차르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철저히 철저히 거기 보면 악보 같은 거는 모차르트는 찍찍해가지고 연습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악보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진도 나가는 게 무지무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어냅니까? 50여 년을 50년 이상을 살면서 교양국 9개가 만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9개가 놀랐다 보니까 교양국을 만들다 보니까 바그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토벤 이후에 교양국을 쓰는 사람은 바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력하는 그런 달라스 윌라드와 같은 그런 거를 갖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의지를 가지고 들여가지고 노력하면서 바꿔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 저는 유진 피러슨의 그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영성이지만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무조건 하면서 그 안에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자라난 이것이 있는데 시시는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저는 근데 여전히 두 개의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는 그렇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두 개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바울도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 3장 19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높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깊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비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도 좋다 안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제를 공급받으면서 그분이 채워주시는 피로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방법입니다 How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저는 이번에 여름순위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먼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펫? 한번 식사하려면 보통 20억, 25억씩 내야 됩니다 한 끼 식사 같이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은 기다리는데 우리가 초청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누굴까요?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간연과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김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용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간염 백신, 비염 간염 백신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상품화되는 데는 우리나라는 세계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는 보건사회부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보건사회부는 뭘 못한 줄 아세요?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인증 기준이 나오니까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이분껄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결코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이삿짐같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멋있는 제품이 있어도 이삿짐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서 딱 제자리를 찾아야지만 드디어 그 멋있음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멋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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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그 멋진 그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러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빈에 보면은 여러분 프로이트가 있었죠? 아들러가 있었죠? 나중에 사실은 그 빅터 프랭클 같은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엔나 스쿨 오브 심리학 그래가지고 심리학계의 이 세 거성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아들러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랑은 프로이트 때문에 심리학에 끌려갔다가 프로이트랑 동의하지 않고 아들러가 쓰는데 요새 아들러 책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최근 거 기시미이치로죠 기시미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이제 심리학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글 잘 쓰는 사람하고 대화 형태로 청년과 아들러의 대화처럼 해가지고 풀어간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책 제목을 너무 잘 졌습니다 베스트셀러 넘버원이죠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웹에서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현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남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페이스북도 뭡니까? 좋아요가 몇 번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위터도 위트윗, RT를 몇 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RT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나 지금 빠져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갖느냐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섯 개 정도로 책 전체를 갖다가 다섯 개 정도로 어떻게 하면 나의 기준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되는가 나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진 게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어진 걸 불만하지 마라 오히려 주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의 심리학이 아니고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거에 불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꾸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불안해할까 봐 불안해할까 봐 변화는 하지 않고 불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심리학이라는 말도 만들어집니다 용기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뭐냐면 타인과의 경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우월성을 추구한다 누구나 우월성을 추구합니다 우월성이라고 하는 건 남보다 나아지는 우월성이 아닙니다 아들라는 머리하면 우월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나아지는 우월성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그게 바로 우월성 추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건전한 열등의식을 열등심을 가지십시오 건전한 열등심은 뭡니까? 남하고 비교해 통해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랑 비교를 통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것 그게 열등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건전한 열등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야만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남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 얼굴을 주의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이야 여러분이 아침에 혹시라도 여기 뾰두락지 하나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적인 사람들이 그 뾰두락지만 보는 줄 알고 나갑니다 그거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뾰두락지 난 거는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단 말인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거랍니다 뭐냐면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 수용을 하라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 수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긍정은 잘하는데도 아예 좋을 거야 그거는요 자기의 합리화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 그거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어진 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니버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세상에 보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함을 저에게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니버의 기도가 바로 여기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남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나를 온전히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랑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랑 함께하겠다, 누구랑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랑도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서 2009년에 한 실험입니다 2000년 이후에 한 실험 중에서 심리학에서 가장 뛰어난 실험 중의 하나로 뽑히는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채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을 갖다가 양쪽에 한쪽은 하얀 유니폼을 입힙니다 한쪽은 검은 유니폼을 입힙니다 농구공 패스를 시킵니다 패스를 갖다가 비디오로 찍습니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합니다 60초 분량이 약간 넘은 편집량입니다 그 안에 60초가 약간 넘는 양 속에 9초 정도 여학생 하나가 고릴라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손도 흔들고 가슴도 치고 들어가는 영상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하는지 세워보십시오 끝났습니다 몇 번입니까? 24번, 25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뭐 이상한 거 보지 못했습니까?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고릴라를 봤다 못 봤다 못 본 사람이 44%였습니다 44%가 60초 분량이 조금 넘는 거에 9초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걸한테 보여주면서 이번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공중으로 몇 번 패스를 하나 바닥을 쳐서 그러니까 땅을 바운스 패스를 몇 번 하나 따로 세게 했습니다 놀란 건 이번에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75%가량으로 증가해버립니다 여기서 만든 유명한 거 하나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만든 이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뭐냐면 Inattentional blindness 무관심 맹시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놀랐습니다 부부가요 남자 여자가 어느 집에 갔다 왔습니다 어느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가족이 갔다 왔어도 좋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뭐 봤나 서로 한번 써보기 해라 버리십시오 놀라운 게 뭐냐면 본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저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질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이 천지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지금 핸드폰입니다 그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거 없으면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까지 들고 가서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보다 핸드폰이 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데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나 들고 다닙니다 뭡니까? 어디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보다도 못한 게 하나님입니다 요새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야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2사에서 59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도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뭡니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막을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방해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시시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들이키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에 필요한 것 때문에 산소랑 탄소랑 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걸 내뿜어가지고 다시 계속적으로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듯이 죄를 내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죄를 갖다 품고 삽니다 뭐라 하냐면 죄를요 어떻게 하냐면 풀어보려고 그래요 해결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죄는요 푸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적절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BC 4세계 주전 4세계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피리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피리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 보면 피리기아 왕 중에 고르디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르디어스라는 왕이 그 전에 알렉산더 왕이 가기 전에 있던 왕인데 그 왕은 거기 그 사람들 간에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 두피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쌍두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고르디어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쌍두마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도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고르디어스라는 사람이 기둥에다 굉장히 복잡하게 매들 갖다 엄청나게 어렵게 놔서 절대 다른 사람이 못 풀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그곳에 달려있는데 알렉산더가 그곳에 와보니까 거기에 나온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거를 푸는 사람이 다음 왕이 된다 많은 사람이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이란 전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골디안 너트라고 해가지고 고르디어스 매듭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허용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보고 스스로가 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어요 고백해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매듭을 갖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어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회귀함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안을 가로망도 있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사형리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중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있죠?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 그 밑에 앉아계시는 케이스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마음의 왕자에 초대하려면 여러분 길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발의 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야지만 예수님이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중세의 이런 명화 같은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아니요 아킬레우스가 아니고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 여기 아킬레우스가 나오는데 이 아킬레우스는 원래 어머니가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의 삶을 조금 잘 그려놓는데요 이 여신 테티스가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는데 뭐냐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인간하고 결혼합니다 펠레우스라고 하는 남자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테티스랑 펠레우스 여신과 인간 사이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니까 여기는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영원히 살고 얘를 갖다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우스 왕한테 묻습니다 제우스 신한테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걔를 갖다가 스틱스강이라는데 담궜다 꺼내라 그래서 스틱스강을 갖다가 거기 가서 담궜다 꺼냅니다 아이를 갖다 낳아가지고 아이의 발목을 잡고 스틱스강에 갔다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발목을 잡았던 여기는 강물이 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거기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 아이는 그래서 가장 약점은 절대적으로 창도 뜰지 못하지만 거기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스틱스강일까?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죠 스틱스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건너는 강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군인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살 때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순진 장군 요원의 명랑회전에서 나온 것이죠 사즉생 죽으려고 한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통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사 6장에 가면 6장 14절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서로 못을 박았다 뭡니까? 세상과 내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이건 용기도 아닙니다 미움받는 것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요새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마치 이신론자 같아요 세상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거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굉장히 잘 될 거야 하나님께 축복 주실 거야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해가지고 하나님은 치료나 해 주시고 가끔가다가 문제 생기면은 마치 119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딜 가나 변함없이 여러분이 어디 있던 거나 좋은 곳에 있던 건 나쁜 곳에 있건 혼자 있건 함께 있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사람들이 구속 구원하면은 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주 조금 그 뭐라고 추상적인 개념하고만 연결을 시킵니다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속죄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그 평화를 얻었다 그래서 화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 예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개념만 생각합니다 그 개념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입양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죄인인데 우리를 갖다 의롭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칭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심에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창조로 만들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로움을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항상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새로움을 매번 느끼면서 그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죄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로를 모시고 뭐합니까? 간절함을 간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초대하는 그런 매 순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있냐면 헨델이 메시아를 썼던 것 같은 여러분 헨델이 메시아로 그 엄청난 거를 며칠 만에 쓴 줄 아세요? 3주 약간 넘게 씁니다 24일 만에 씁니다 메시아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작곡을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24일 만에 24일 만에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갖다가 하는데 할렐루야를 할 땐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정신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할렐루야를 쓸 때 천국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헨델은 너무 그거를 갖다가 메시아를 갖다가 작곡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뭘 했냐면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헨델이 그걸 갖다가 지휘한 후에 8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8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떠날 때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바로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나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바로 그날 죽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 축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면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단호함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놀랍게 만드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를 이제 구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단호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꼭 붙잡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더가 말한 것 같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겠다라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거냐 하면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체리어스 파이어라고 하죠?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 여기는 지금 요새 최근 사람들은 안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에 근거한 영화인데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영국 대표로 하나 그 에릭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200미터 달리기 선수입니다 200미터 달리기 선수인데 예선전이 무슨냐면 주일날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주일을 찌지 않겠다라고 포기려버립니다 그렇게 연습했던 걸 가서 그 파리올림픽에 가서 200미터를 포기하고 나중에 400미터를 선택합니다 200미터랑 400미터는 여러분 다른 주법이 다릅니다 근데 400미터를 자기가 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200미터를 못 뛰었기 때문에 400미터를 뛰려고 딱 그러는데 미국 선수 하나가 잭슨 슐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종이 한 장을 딱 줍니다 종이 한 장에 쓰여져 있던 말이 바로 뭐였냐면 3회 일상 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사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손에 쥐고 에릭 위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우승한 거는 당연하고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에릭 위델이 바로 거기서 승리한 그것을 갖다가 만든 게 바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릭 위델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와서 나중에 일본군한테 잡혀서 일본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거기서 수용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치 10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죽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온 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메모리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그 메모리 안에서 끊어서 마치 예금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또 단호해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기란 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지지 마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초점을 어디에 맞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경험하며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여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피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걸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도우시며 여러분을 갖다가 힘차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그분하고 꼭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단호하게 그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한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손히 나와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단번에 끊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면은 회개하면은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제 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소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소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소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고 매 순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소가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소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손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펼쳐진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속된 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전히 임하셔서 여러분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여 저를 갖다가 온전히 품어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아를 다 없애버리고 의지로 들이오니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꼭 붙잡고 손으로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기위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고 우리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을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시작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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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그 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 성경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그런 질 속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불사라 주시옵소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까 온전히 아버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젖는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신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주시옵소서 Some of you 주님